김용재의 성격을 한마디 표현하자면? 대단 좋아하는 계절은? 이상형은? 섹시한 사람 맞춤가다 맞춤 인생영화 한편 소개해줘 헤드윅 헤드윅 사이클럽 좌우명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있다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있다면? 쉽지 않네 무엇이든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거지 내 말 버릇인데 내 친구들은 다 잘하네 다른 문제는 쉽지 않네 잘하는 특기가 있다면? 테니스 테니스 잘 칠 것 같아 느낌있게 느낌있게 테니스 드라마 테니스 드라마 잘 배워가지고 헤드윅 드라마 사랑 뽑았죠 이렇게 막 멋진 엥 테니스 감사합니다.